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연방식약청 FDA 자문위원회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연방식약청 FDA의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찬성 1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백신 승인을 권고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승인할 것을 권고했지만 오후 6시 기준 아직 승인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승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FDA가 결정합니다. FDA는 이를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자 측은 자사 백신의 유효성이 95%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백신의 초기 분량은 한정적인 만큼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백신의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이 많은 만큼 얼마나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을 달성해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백신의 안전성을 신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또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자문위원회 회의는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다시 정체에 빠졌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이 이달 말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당 의원이 발의한 9,08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법안을 중심으로 양당 지도부가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다시 협상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법안에 주정부 지원과 기업 면책특권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양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이었습니다. 공화당 미치메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으며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협상이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티브 문우신 연방재무장관은 9,16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법안을 제시했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각종 정부 지원이 곧 종료되는 만큼 경기 부양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근심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팬데믹 긴급실험수당 PEUC, CDC 퇴거유예 정책이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추가 조치 없이는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초기에는 백신의 분량이 한정된 만큼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등의 안전지침은 계속해서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1호까지 백신 1억 해 분량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제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가 최초로 6천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595만 916명, 누적 사망자는 29만 8,70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2만 6,9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26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유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제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제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6만 2,175명, 누적 사망자는 9,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2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6만 3,227명, 신규 1,824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타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1,284명, 누적 사망자는 697명입니다. 9일에서 10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45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만 947명, 누적 사망자는 52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9,175명, 누적 사망자는 51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85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 내무부는 커피 카운티의 재검표 과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카운티는 12월 2일 밤 자정까지 재검표를 완료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카운티의 경우에는 50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12월 4일까지도 재검표를 완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무부는 해당 재검표 과정을 조사해, 선관위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이 85만 건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13만 건이 급증했습니다. 2주 만에 감소세에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캘리포니아주가 자택 대표령을 재도입하고 일부 주에서 봉쇄 조치가 다시 도입된 여파로 인해 실업수당 신청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공휴일 주변 기간에는 통계 수치의 변동성이 큰 것을 언급하며 추수감사절 연휴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서 다오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오늘 개장 직후 장중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직자 수가 직전주에 비해 13만 7천명이나 급증해 85만 3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주간 신규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이처럼 많이 늘어난 것은 8개월 전인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연말 직전 새로운 부양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예상보다 악화된 실업지표는 투자심리에 부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토마스 시몬스 머니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구글이 오늘부터 정치광고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엑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엑시오스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광고주들에게 11월 3일 대선 이후 시행한 정치광고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대선 이후 소셜미디어 상에서 거짓 정보가 담긴 정치광고가 혼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게재를 잠정 준단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은 지난달 11일에 플랫폼에서 혼란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치를 한 달 연장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